aps 예? 너무 나... 비겼다 앤! 내... religions Fay. I love you. I love you. My name is my name. I love you. I love you. My name is Sika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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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매점에서 샀어요. 눈이 너무 좋네. 눈이 너무 좋네. 눈이 너무 좋네. 눈이 너무 좋네. 오늘 물을 깜빡하고 안 가져왔는데 전에 휴게소에서 사둔 물이 차에 있었지. 눈이 너무 좋네. 다행이에요. 근데 여기 매점에 고기도 있고 상처도 있고 쌈도 있고 고추도 있고 술 빼고 다 파는 것 같아요. 엄청 좋아. 일단 커피를 한잔 마셔볼까요? 바람이 불어서 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오늘 보시면 저거 선셋. 저는 로우체어 밖에 없거든요. 저거는. 그래서 오늘 로우체어 가지고 왔어요. 의자. 의자 앉을 때 굉장히 편해요. 진짜 어이가 없네. 조용한데 준다고. 되게. 막 자리. 몇 번이나. 어 여기 할까 여기 할까. 이렇게 하시던 분이 있거든요. 조용한데 드릴까요? 혼자라고 하니까. 어 그럼 여기서 하세요. 이러면서 되게. 그 자리가 명당인 것처럼. 이렇게 막 얘기하시더니. 옆에. 단체팀을 잡아주셨고. 왜? 되게 비어있는데 많거든요. 글램핑도 저 끝쪽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네. 바로 옆으로. 단체팀이에요. 일단 오늘 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엄청 시끄러워요 저기. 어머머머머. 쟤 나한테 걸어와요. 되게 웃긴다. 어디가. 쟤 자꾸 쫓아가게 되네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지금 저 시끄러운 분들은. 추워서 그런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좀 조용해졌어. 그래서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난로가 좀 필요한 날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관을. 만들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만들 건데. 연결해 봅니다. 어 이게 살짝 높네. 이렇게. 이렇게 해봐야지. 오. 오늘은. 여기에다가. 고기를. 구워먹을까 봐. 지금 저쪽으로 해가 넘어가고 있어요. 저분도 유튜브 하시나봐. 이런 데 오면은 유튜브 하는 분들 되게 많이 있어요. 진짜. 카메라 들고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아. 근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오늘. 좀. 버시기해. 짜파게티 끓일 건데. 짜파게티 요리 쌍. 짜파게티가 어느 정도 되면. 저는. 고기를 구울 거예요. 빨리 쌀. 짜파게티 변이. 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 제가 사실. 퇴사는. 작년 9월. 퇴사는 아니고. 보수가 없이. 작년 9월부터. 출분도 하지 않고. 뭐 이제. 계속 그냥. 연결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반백주. 지난주에. 제대로 된. 전자결제로 사직서가 들어갔고. 이번주에. 이제 정식으로. 서류상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의. 자축이에요. 그냥 집 가까이에. 있는 캠핑장에 와서. 그냥 저녁 먹으면서. 자축 할려고. 근데 저 옆에 글램픽 불을 줄이고 얘를 닫은 상태에서 고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약간 기름치긴 해놔야 돼서 택도 없다 택도 없어 아스파라보스를 먼저 올려볼거에요 택도 없는데 파인애플도 구워 먹으려고 사왔고 오늘은 소주 요거 팩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가져왔어 앞에 분이 너무 쳐다봐 혼자 카메라 켜고 말하니까 그런가 봐야 돼 운전치 아이씨 그 소리는 안나는데 이따가 너무 맛있게 구웠다 큰일났으네 이 쪽으로 옮기고 먹어볼래 저 이거 저 이거 가져왔거든요 요 소스 이거 뭐라 그랬지 저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좀 더 맛있게 구웠어요 어이구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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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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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좀 소리도 왔네. 이거 먹어? 이 뚱탱아. 이 뚱탱이야. 맛있어. 여긴 네. Israeli. 이 뚱탱아. 이 뚱탱아. 지금 물국수도 넘었는데 옆에 조명이 하나 저러는데 뒤에도 조명이 있고 그래서 되게 밝아요 칼 꺼내기 귀찮은데 이제 가놨습니다 여기서 우리 먹고 가지고 조절하면서 보러 갔어요 집 갔죠 잠이 오래로 돌아왔어요 집에서 가져온 찡닭 아까 그 과자를 남겨놓을 걸 괜히 다 먹었어 잠은 막 물이 흐를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신 거 먹을 때면 우리 조카들 처음에 산다랑 귤이랑 이런 거 먹였을 때 그때 생각이 나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아주 귀여워 나 너무 귀여워 설거지하고 이제 조기에 들어가서 다시 또 놀거에요. 방송하는 분 안나와요. 초보 캠퍼 둘이 고기 먹는거 지금 방송한다고 하네요. 뭐야 뭐야 쟤들 갔어? 저녁에 고기만 먹고 갔다구요? 좋은 아침입니다. 해가 정통으로 쳐요. 아침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셨어요. 고기 굽는 방송하던 분들. 저기 사이트였거든요. 여기 여기. 비 13번 가셨어. 저녁에 진짜 고기만 먹고 갔나봐요. 으쩌나 시끄럽든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내 진심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가 장점 단점이 있어요 장점에 나한테는 집이 엄청 가까운 거 진짜 집 진짜 가까웠어요 10키로가 안나와요 가격이 저렴하죠 만일천억대 단점은 차소음이 다른 캠핑장에 비하면 엄청 심한데 밤에 잘 때에 비하면 낮은 괜찮아요 아 근데 밤에 잘 때는 그 차소음 웅웅거리는게 더 크게 느껴지면서 좀 그랬어 너무 피곤하게 잔 것 같아요 잠 들 때까지가 약간 좀 신경이 쓰였고 그리고 여기 불을 늦게까지 안 끄더라구요 너무 밝은 채로 잤어 저 새벽에 깼는데 아침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핸드폰 시기가 고장난 줄 알아서 새벽 3시인데 그렇게 밝을리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워낙 지금도 많이 어제 저녁에 철수하고 가신 것 같아요 피크닉으로 오시는 분이 많다 보니깐 시끄러워요 딱 그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놀다가 팍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시끄럽고 지금 이 아침 시간은 굉장히 좋아요 약간 좀 아쉬웠던 캠핑입니다 이번에 그래도 한 번 와보고 싶었거든요 이거 지금은 또 엄청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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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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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